안녕하세요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. 먼저 삼치에요. 시석장 쪽에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회로 썰어 드시구요. 껍딱하고 뼈는 안보내고 버립니다. 이해 부탁드릴께요. 민어입니다. 작은 민어 통치에요. 시보미에 11.9, 11.6킬로 한 40센치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요. 그 다음에 11.3, 11.0 좀 더 큰 것도 있고 크게 차 있어요. 주운침입니다. 회 또는 초무침 말려서 조림으로 반찬 하시구요. 썩어도 순치라고 맛있어요. 초무침을 드시는게 더 맛있더라구요. 회로 괜찮구요. 오미 2.8, 2.6, 2차였구요. 그 다음에 2.4킬로 2차였습니다. 그 다음에 2.2킬로 2킬로에요. 목포목갈치입니다. 오미 4.8킬로 4.9킬로 4.8킬로에요. 수족입니다. 10미 7.8 크기 차 있구요. 그 다음에 22미 10.0킬로 크기 차 있어요. 여기 보시면 가자미입니다. 20미 9.2킬로 크기 차 있어요. 눈뻘 때 3위 3위 6.4킬로 입니다. 이것도 크기 차 있어요. 근데 씨알 큰 것들이 한 1마리 같이 해야 되요. 보시면 이렇게 잔 씨알들 여기 보면 몇 마리 있구요. 고시삼치입니다. 고시가 뭔 말이냐면은 작은 삼치를 고시라고 그래요. 기럭지가 좀 위에 우시알은 크죠. 10미 14킬로 13.6 15.6 막 이래요. 크기 차이 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. 100조개입니다. 20미 7.5킬로 사이즈 큰 대사이즈에요. 7.3 6.9 4.9 그리고 55미 8.4킬로 이렇게 보면 크기 차이가 딱 눈에 보이죠. 간제미 암이미 수 13이 7.5킬로 입니다. 2인xus 계속 downside 5 или 5 아 5 아 아 아직